구경 꼼꼼아 얘들아. 이런 게 아니지? 우와.. 와 진짜.. 와 이런 거 뭐였구나? 나 흩어져서 각자 좋아하는 거 딱 하나 고려. 엄청 상겼돼. 손보다 작은 걸로. 나 진짜 큰데. 내 손보다 작은 걸로. 다시 가봅, 다시 가봅. 뭐라, 뭐라. 이런 거 완전 좋아하는데. 잠수함이나 뭐 항공모함 같은 거. 아 뭔가.. 손바닥만 한 게 세로예요, 가로예요? 사이.. 오 엘모 있어. 헬로우 키디, 승슨, 미니언도 있어. 토이스토리, 스태츠리, 마젯 형님 오셨습니까? 마젯 형님 오셨습니까? 살아있네요. 드래곤볼 좋아하는데.. 대박이다. H.O.T 와 라이브 콘서트도 있고 대박. 난 내 세상은 내가 스스로 만들 거야. 똑같은 선물.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재미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목표지시죠? SORAN, we are. We are. 목표가 풀모션? 하하하하.. 그냥 자연스러워. 주문을 외워보자! 우웅 우웅 유난히 고요하다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되게 귀엽고, 가끔씩 멋있고, 재미없고, 동생 잘 챙겨주는 형. 어쩔 수 없지. 그냥 재미없다. 엔티 드림의 마크는 형이기도 하면서, 친구이기도 하면서, 막내 같은 그냥 좀 편안한 존재인 것 같아요. 일리실은? 아, 진짜. 뭐야, 드림이야? 아니야, 드림은 이런 건 거지. 아니, 우연해. So what we have, 우연. 근데, 일상. 진짜 보여줘. 그쵸? Dottled Duck. Dottled Duck. 귀엽다, 귀요미.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 마징뿌. 오 마이 갓. 와, 야, 이거 누구 손이야? 이게 그 아바타예요.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아아. 우와. 이게 아바타에 나오는 전투로 보시거든요. 아, 그거는 그 파란색. 아, 파란색 아바타? 네, 아바타. 조립해 보겠습니다. 조립해 보겠습니다. 작은 게 어렵다니까? 배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요. 뮤지엄에 나올 것 같아요. 뮤지엄에 나올 것 같아요. 뮤지엄에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델 tadwen역 ungkin친겠어요? transm니다. 감사합니다.